다 죽여버리겠다. 다 죽여버리겠어요. 이거! 사망 임박. 저는 사망이 임박했다. 이게 가고입니다. 아냐! 손바! 브리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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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! 됐다! 됐다! 보라! 보라! 오케이! 차분하게! 브리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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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름하고 나이. 다 해라니고. 수월 4살이요. 이제 6개월? 이제 5개월. 아 5개월 한정 많이 늘었어요. 어. 아 왜 반발. 많이 늘까. 제가 편한가요? 어. 레슬링 임무를 하게 된 계기 좀. MMA를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. 여기가 레슬링을 위주로 하는 셀프가 있잖아요. 그래서 레슬링을 배웠는데 그거 막. 수월 5개월. 하하. 지금은 2학년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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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오. 제네가 안 맞기도 했어요. 각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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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여버리겠다. 다 죽여버리겠어요. 이거. 사망 임박. 저는 사망이 임박했다. 이게 각오입니다. 더 빼 더 빼 더 빼. 더 뒤로부터 뒤로. 뒤로 뒤로. 아무튼 내가 더 빽 가야지. 빽 가야지. 가다가 맞네. 아잇. 손이 먼저 가면 안 되지.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. 아잇. 손이 먼저 가면 안 돼. 완전 그렇지. 아잇. 해클 자꾸 해야 돼. 방금 훈련 어땠어요? 아. 힘들었어요. 아. 솔직히. 힘들긴 한데. 살만 하려는 정도로 힘들어요. 제가 본 강아지도 제일 귀여워요. 네. 하나.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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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주위에 밥집이 있는 줄 알았거든? 근데 밥집이 너무 멀더라. 원래 여기 곰부수 밥하고 몰랐는데 문 닫혀 있는 것 같아요. 코로나 추고자서 목이 엄청 쉬었어. 여보세요. 저기요. 전화 받으세요. 아 못하겠다. 민망해. 더 빼. 더 빼. 더 빼. 이후 전국체전 선발전 경기를 내겠습니다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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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손바. 우리 씨. 우리 씨. 전국체전 선발전 경기를 내겠습니다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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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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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불잡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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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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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죄송해요. 아니 아니. 아니. 안 Bayern 제거예요. 잘했어. 잘했는데. 손길이 안 좋아요. 셀프트를. 에이. 간식으로. 처음 들어갔을 때. 어. 감기 때문에 숨을 쉬는데 숨이 막 편하게 안 쉬어져서 들어가기가 무서워서 좀 쫄아가지고 이정정전 따이고 다월은 배 깔고 그 뒤에 어떻게든 끝내야겠다 빨리 그래서 둘로 몇 개나 맞지? 두 개? 두 개? 그럼 중결승하고 결승이네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걸로 약간 피드백 조금 더 짠 거짓게 했을 때 이 길이 예쁘더라구요 레싱이 잘한거 멋있죠? 에 멋있어 안산 지금요? 손 올라가있죠 손 손 천천히 천천히 차분하게 그렇지 돌아 돌아 다리 빼 다리 빼 다리 빼 다리 빼 왼다리 빼야돼 됐어요 손잡아 그렇지 배까라 배까라 손잡아 손잡아 그렇지 다리 움직여 다리 움직여 다리 움직여 손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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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fique hello 4, 4, 5, 4, 6, 6, 7, 9, 7 8 오케이 오케이 아, 중결승 2였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백 포지션에서 제가 백을 안 가고 그냥 바로 팔 하나 잡고 모가지 누르고 이렇게 확 넘겼어요. 근데 저는 폴이 안 될 줄 알았거든요. 폴 기대하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그때 폴을 안 하면 노 포인트였던 상황이었거든요. 그래서 악을 쓰고 이렇게 했는데 했어요. 저는 힘이 다 빠져서 계속 손이 떨려요. 살려주세요. 손이 너무 떨려요. 나이스. 수고했어, 수고했어. 마이크 인터뷰 한번. 마이크요? 네. 어떻게 이겼어? 못 봤어? 아 저요? 그.. 그냥 뭐 어쩌다 움직이다 보니까 뭐 되더라고요. 멋있다. 혜란 씨 것도 봤어요. 아 진짜요? 네. 저 어떻게 했어요? 근데 보니까 혜란 씨가 배가리를 밀착하는 걸 진짜 잘해요. 아 진짜요? 맞아요. 그러니까 상대방 더드랑이 사이로 잘 들어가더라고요. 이상한 줄 알아요. 잘하고요. 남친은 뭐예요? 남친은요? 열받게 지금 왜 물어요? 레슬링 좋아하는 사람은 어때요? 레슬링 좋아하는 사람이요? 아 최고죠. 레슬링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? 없는데요. 안녕히 계세요? 아 안녕하세요. 아 네. 어때요? 멋있어요. 멋있죠? 진짜 진짜 멋있어요. 팬이에요. 나이가 둘이 어떻게 돼요? 아 저는 9학년 9학년이에요. 저는 00년생이에요. 제가 제가 오빠 아니에요? 아 오빠. 아 네. 아 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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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승게! 결승! 그림 나옵니다. 화이팅. 더 잡아, 더워. 완전 중불! 더 더 더! 지분하고 있는 오후, 정신을 받아야 해. 그렇지. 잡아. 이번엔 차량이 더 제거. 좋아. GIrene시. 들어갔다 끌어. 더 빼, 더 빼. 넬슨 가! 넬슨! 넬슨 가! 넬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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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넬슨 가! 넬슨 가! 5분 5분! 5분! 네랑 잘하고 있어 내려와! 넬슨 가! 넬슨 가! 넬슨 가! 돌아 돌아 오른쪽으로 돌아 댓글 들어올거야! 다이스! 따라! 따라! 안 돼 안 돼 끝! 백으로 가! 백으로 가! 오케이! 이겼다 이겼다! 와! 너무 아프고! 잘했다! 나이스! 잘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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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좋았어! 좋았어! 영상 봐봐! 힘을 좀 빼야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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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! 목소리가 안 나와요! 지금 귀도 안 들려요! 아드레널린이 너무 무리가 돼가지고 진짜요? 네! 많이 놀랐어! 아! 아 왜요? 근데 너무 아쉬워요! 빨리 끝낼 수 있었는데 너무 시간 큰 거 같아요! 내가 체력 운동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 힘들어! 수고하셨습니다! 네! 네! 세훈이 화이팅! 마지막으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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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치! 나이스! 옳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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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 잡아 골! 목줄어! 목줄어야 돼! 목줄어야 돼! 목대켜! 골! 옳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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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! 잠시 후 A.M.A.M.A에서 남자 90kg 커튼 선수들 몰랐어요! 잘하네! 잘해 잘해! 옳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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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배부러였네! 1위 힐 레슨인 김노하! 옳치! 축하드립니다! 옳치! 옳치!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! 옳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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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pe! 옳 tranquillo! 옳치! 옳치! 옳큼 mac зав partial 옳 Nobody 옳 hay 옳nh 옳 activation 옳raction 오늘 5분안 했어요? 오늘 5분안 체력운동 완료 저 진짜 최악의 조건에서 아예 못잤어요 한숨도 못자고 너무 빨리 두근거려서 그 정도로 엄청 긴장했었어요 근데 1등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K-레스닝에서 금메달을 따신 분이 한 명 더 있대요 아 진짜요? 누구지? 어딨지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아 이거 했나? 아 이거다 이거 제가 따가지고 기쁜데요? 아 감사합니다 1등은 따놓은 당상이라 했잖아요 아 근데 전 고찔오빠 아니에요? 하소스라는 레슬링도 아니고 현재 미대를 다니면서 레슬링과 병행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사람입니다 예의없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영계국어라 하하하하 영계국어라 너무 잘났지만 영계국어라 하하 강피비 진짜 겸손하다 하하 혜란이 지금 너무 힘든가 봐요 손을 막 떨고 있어요 어 진짜요? 어느 집에 보내야 될 것 같으니까 자 다음 또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-레스닝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